영월군이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영월 별빛 고운 카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영월 별빛 고운 카드는 3주 만에 올해 발행 목표인 5억 원을 넘어섰고 실제 사용량도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액의 6%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오는 2월까지 10%로 확대합니다. 영월 별빛 고운 카드는 선불형 카드로 필요한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